김연경! 김연경! 날 버려야 돼. 날 버려야 돼. 독점 스파이크 김연경! 나는 백을 사세요. 언니들 레슬리엔덩을 여요. 12시에 여기 정문회에서 만나요. 계약서 갖고 올게요. 김연경의 포인트입니다. 열심히 알겠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빨리! 봉준시, 뱅마영! 빙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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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마영!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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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은 어디선 하신 거예요? 스포츠 상사에 가실 거예요. 아, 여자 배구팀 옷 달라고? 네. 느낌 있잖아. 김연경 선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오마주의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스페셜 예주라고 할 수 있겠죠? 김영영 선수 들어오세요. 지금 좀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아, 대박이야.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구척 당신이 안겨. 너무 잘해요. 멋있어요, 진짜.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반갑습니다. 우와, 이거 손 한 번 진짜. 귀한 손이야, 이게.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달아. 귀여워. 귀여워졌어. 진격 언니가. 근데 신체적 조건은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한 번 봐봐, 진기야 일어나줘 봐봐. 한 번 해봐. 좀 말해봐. 힘이라고는 없는데. 힘이라고. 아, 포즈 봐봐. 포즈 봐봐. 어때요? 어때요?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저기 놀라운 건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거. 아니, 어떻게 올림픽 진짜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부상이나 이런 건 없고.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근데 진짜 많은 프로에서 엄청나게 지금 섭외가 많이 들어올 텐데. 특별히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딱 정하셨어요. 올림픽 전부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피디님이. 그래가지고 다른 거 잡히기 전에 미리 그냥. 와. 날짜를 아예 딱 정해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피디가 거의 눈물로 허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많이 안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다들 팬이어가지고 정말. 평소에 예능을 좀 좋아하세요? 제가 해외에 있으면 아무래도 외로우니까. 이제 예능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진짜 많이 보죠, 다. 네, 보고.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네, 진짜. 김세진은 김연경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첫 시작부터 아주 대단한 선수가 대석 프로였다는 것 같아요. 한 세대만에 나온 여자 배구의 코코 김연경. 특정상과 공격상, 서브상으로 정글리그 MVP와 신예상까지 흡수러 사회자의 요청으로 춤선 시까지 선보였습니다. 프로배구 출범 이후 프로선수로는 첫 해외 진출.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제이티는 김연경의 영입으로 올 시즌 개막 후 18전 전승을 진출합니다. 커피 여자 고백 후 키너르바체의 김연경이 29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선수 동영상과 공격 차원의 도 quar지알ur. 선수 동영상의 도 quar지알아. 넌 전승을 지고 잊지신의 도 quar지알아. 선수 동영상의 도 quar지알아. 선수 동영상의 도 quar지엔 이 시즌 개막 후와 저와 함께 고마워크 출범해왔습니다. 선수 동영상의 도 quar지랑. 선수 동영상을 통해이 hundreds의 도 quar지알아. 선수 동영상의 도 quar지를 보겠습니다. 선수 동영상의 도 tijd에서 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경의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가 된 김현경 더불어 배구 선수 미모 세계 랭킹 1위를 약간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한번 해봤는데 조금 다르다거나 이건 좀 아니다라는 게 좀 있습니까? 미모 1등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건 맞고 되게 재밌는 분이시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듣지 않아요? 미모 1위? 1위는 안 들었는데 그냥 괜찮게 생겼다고 누가, 누가, 누가 괜찮지? 진짜 약간 들꽃같이 생겼어 되게 뭔가 청순해야지 약간 진한 꽃 말고 청순한 꽃 이번 올림픽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가장 기억이 나는 게 한일전 아, 그렇죠 그때 진짜... 네, 한일전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자 배구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스타 김현경을 앞세워 일본의 역전승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만날 때랑 또 일본전 앞두고 있을 때 마음가짐이 약간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썼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하고도 많이 친하긴 한데 시합 전에 만나면은 인사를 많이 안 해요 신경전이 좀 있어 다른 나라들이랑 확실히 좀 다르고 아니, 진짜 이 한일전 환약상 때문에 그 당시 한일전 시청률이 30%가 넘게 오르고 나는 사실 김영우 선수 때문에 배구를 보고 시작했어 김영우 선수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김영우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좋아 그때 실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멤버를 모으잖아 저는 근데 안타까웠던 게 그 레델란드전을 저는 실제 방송할 때 봤었거든요 막 분위기가 쳐질 때도 계속 으쌰으쌰하고 막 어떻게든 이거를 막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걸 저 봐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8강전도 아쉽긴 했지만 4년 전에 진짜 많이 아쉬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다시는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런던 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가 최고의 선수를 평가받았습니다 4위를 차지한 팀에서 MVP가 선정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우리 선수가 올림픽 여자 배구에서 MVP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세트부터 고전했습니다 김연경이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김희진의 서브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김연경이 맹활하게 힘겹게 3세트를 따내지만 김연경! 김연경! 그때도 조금 안타깝게 팔관이 차절했는데 네 많이 해서 싶었어요 지금 원래 제가 잘 안오지 않았는데 불러놓고 얘기했죠 이 미팅 같은 걸 하면서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고생 많이 했다는 거에 이제 이때까지 고생했던 게 딱 제가 눈물이 흘리니까 선수들도 너무 당황해서 그때부터 전부 다 우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또 안 울어. 거기서 눈물이 보여서. 이 언니가 저렇게 보여서 어려요. 나는 사람이 강한 거 같아. 독하면 되게 독해지는데 누군가가 여린 눈빛을 보이면 나도 열어줘. 그러니까 안 봐야 되겠다. 여기도 안 된 거야. 오늘 못 보셨. 제시 봐, 제시. 한 번만 봐야 되겠어. 사위도 너무 잘했는데. 그때도 락카롱 가서 울었나요? 네, 그때도 룰었어. 울었어요? 그때 혼자, 그때 혼자. 울었을 때. 그때보다 울보네. 약간 울이까네. 4년에 한 번씩 우는 것 같아요. 올림픽 때 한 번. 모아놨다가. 아니, 근데 되게 매력있다. 되게 멋있어. 동갑이에요, 우리가. 네. 나 오늘 빠른 빨빨리 놀래. 빠른 빨빨리 놀래. 빠른 빨빨리? 그냥 늦이. 난 늦이 빨빨리라도 똑같이. 발판 심으세요. 아니, 근데 처음에 배구에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배구를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큰언니가 배구를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옹공국 중학교라는. 먼저. 이 학교에서 언니 맨날 운동하면 와가지고 놀고 여기서 공 죽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옆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김현경 선수는 시작했을 때부터 되게 촉망 받는 선수였을 것 같은데 그때도 유망주였어요? 저는 좀 키도 작았고요. 좀 뭐. 얼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뭐 60이 안 넘어갔으니까. 아, 뭐야? 남아도 작았네. 남아도 작았네. 시합을 많이 못 떴어요. 배구 선수로는 작은 키였어요. 네, 완전 작았죠. 다른. 선수대치나 뭐 이런 거 되다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 아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아니면 그 정도 되면 포기할 생각 안 합니까? 그냥 중학교 때도 키가 안 크니까.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스포츠를 할까. 왜냐면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축구를 좀 하고 싶다. 이제 다른 축구를 하고 싶다. 예전식으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좀 말렸었어요. 김동열 감독님. 너는 손발도 막 되게 크고 다리도 길고 이러니까. 약간 클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배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키가 안 컸는데. 160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냥 약간 센스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배구하는 센스라든지. 기본기라든지. 이런 건 좋았다고. 사실 그때 그만뒀으면 우리나라 배구가 막. 지금 올림픽 나가서 4위가 너무 아쉽다. 이런 거 자체를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믿어준 그 은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없었죠. 없었을 수도. 미래를 본 거죠. 그 은사님한테. 근데 중학교 때까지 키가 안 컸잖아요. 그러면은 100으로 가야 되잖아요.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실력도 되고.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중학교가. 너무 잘했어요. 저희 동기들이. 저는 못 했는데. 동기들이 너무 잘해서. 막 전국대회 우승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고등학교에서 이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제안해 왔는데. 뭐 얘네 뭐 가면은. 나도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엄비를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엄비를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일 잘하던 선수란 누구였어요? 지금 이제 홍국생명회에 있고. 같이 올림픽에 이번에 갔었는데. 김수지 선수라고 했어요. 알죠. 김수지 선수라고. 제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 동창인데. 걔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에이스였거든요. 에이스. 중학교 때 에이스. 고등학교 때. 계속 에이스였는데.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의 대단한 김현경 선수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진짜. 끼워 팔기로. 거의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리시브 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그냥. 리시브 연습만 했었던 것 같아요. 박정환.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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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환. 어렸을 때 키가 적어서 서로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수비에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신장에서 불구하고. 디펜에서 그렇게 안전됐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단 경결됐어요.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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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김현경. 파이팅. 제가 그때 70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좀 작긴 하죠. 그런데 70 좀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3학년 언니가 다치면서. 그 자리에 뵌 거예요. 2학년인데. 네. 그 자리에 마침 딱 들어가면서. 셰프를 이제. 1학년 후반에 뛰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키가 더 크면서. 키가 크면서. 그러면 진짜 종국적으로. 배구를 언제부터 이제 진짜 잘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청소년 대표로 이제 뽑혔으니까. 두각을 나타냈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본인은 몰랐고. 본인은 몰랐고. 그런데 프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상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잘한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조금만. 삐삐인데 당연히 잘하지. 랭킹. 랭킹 1대. 그저 3개. 시인으로 팀 우승을 이끈 그의 활약을 증명하듯 팀 연경은 시상대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사회자의 요청으로 춤쏘까지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 중에 최초예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외 진출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선수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나가서 하지 못할까 생각이 들면서 해외 진출을 꿈꿨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해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가려고 했는데 가까운 아시아나 이런 데서 검증을 어느 정도 받고 가자는 의미로 일본으로 처음에 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아시아 선수로 왜 용병을 데리고 오냐고 미국이나 다른 브라질, 남기나 이런 애들이 데리고 와야 하는데 가장 서러웠던 건 뭐가 있어요? 선수들 앞에서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쫑크라고 그러던데? 쫑크로 뭐라 그러지? 약간? 아, 무한 주는 거 무한 주는 거 약간 무한을 많이 주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냐고 약간 모아서 지적을 하고 감독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보여줘야겠다. 나의 가치를 실력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경기니까 그래서 이제 개막장에서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죠. 아유, 갚아주겠다는 거잖아. 역시 셀프 샷카드 주면서 막 뭐 쓰라고 그러고 막 살거라고 막 그런 게 편하니까 이제 반은 펌프 좀 이제 편하니까 한 명 있잖아, 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일본 리그에서 성적이 어땠어요? 우승했고요. 거기도 이제 꼴찌팀이었어요. 근데 정기리그 우승을 했죠. 꼴찌팀을 좋아치네. 꼴찌팀에 가서 이렇게 키워내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운이 잘 맞았다고 해야 되겠죠.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제이티는 김연경의 영입으로 올 시즌 개막 후 18전 전승을 진출합니다. 일본에서도 좀 안 놔주려고 했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네. 처음에는 이제 너무 안 놔주려고 했는데 큰 무대에서 더 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도 계속 와달라고 그래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와달라. 뭐 선수가 되든 코치가 되든 상관없다. 우와, 멋있다. 그리고 이제 터키로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유럽은 너무 배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유럽이 텃세가 되게 심하다고 들었었는데 인사를 먼저 잘 안 하긴 하죠. 약간 이 정도 약간. 인사를 안 받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공을 안 올려준다든지 약간 이제. 어머. 그게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득점하기 어려운 공들 그런 거 올려주고. 각이 같은 팀인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또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뛰어야 되는 자리 그런데 감히 아시아에서 그런 좋은 조건을 받고 여기로 와. 이제 여긴 내 자리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잘못을 하더라도. 왕따처럼 이렇게 약간. 약간 비슷한. 비슷하게. 그래서 막 제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내 잘못으로. 아 왜 그랬다고 막. 약간 모르고 액션이나. 아 쟤 뭐야. 그때는 제가 영어도 잘 못했고 타키마도 못했으니까 잘 못 알아드릴 테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도 안 힘들어가지고. 짐 싸고 가야 되나 집에.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안 되겠다 진짜. 애들한테 좀 내가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뭐 인사 안 하면 제가 먼저 뭐 이렇게. 축축하면서 인사하고. 뭐 운동할 때도 막 걔네가. 내 잘못인 거 같이 하면은. 제가 뭐 격크게 뭐. 내 잘못이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액션. 한 번만은 막 욕도 하고 막. 뒷장에서 앉으려고 했구나. 어. 어. 공도 막 공도 막 차고 막. 웃기고 있는 데 있어. 공 있으면 공도 막 저를 꽉 참면서 막. 막 애들이 놀려가지고. 제압하고.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조금 우. 우.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터키 리그에서도 우리 터스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승봉을 이룹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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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 사실 축구라고 말하면. 호날두 메쉬 같은 거million. 그런 별명 많이 주니까. 그런 MVP 진짜. 그때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살근 다 이겨내고. MVP 받은 거잖아요. 차태.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제. 우승하고. MVP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죠. 유럽은 이기면 행사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샴페인 딱 뜯고 락컬에서 마시고 놀고 춤추면서 노래 틀어놓고 버스 안에서 노래 틀고 계속 춤추고 너무 피곤하네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전세기를 피워준 거예요. 전세기? 우리 클럽으로 띄워줬어요. 그래서 그거 타면서 그 안에서 또 놀고. 또 도착했는데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다려서 또 노래 부르고 또 신나고. 진짜 축제는 축제예요. 진짜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아이랑 네트와는데도 냄새가 나고 와인 묻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연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각 나라에서 우리 기빙호 선수들의 극찬한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브라질의 호베르트 감독님께서 김연경은 가장 완벽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정말 다 갖다 붙이셨어. 완벽한 세계 최고의 공격수. 그리고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선수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지오바니 Gide티 감독님께서 보디 라이크 라스는 데 테크닉 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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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크 아메리칸. 그리키네스 라이크 브라질이 You know, she's incredible. If you have time for a year, other players will be up. I think I'll be able to win. Then we'll win. Let's go. 29살의 인간 김연경의 꿈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꿈 개주로 오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꿈 발표를 해봤지만 꿈 발표할 때가 사실 가장 긴장이 돼요. 되게 겸손해진다, 갑자기? 쿠보 군이 있었어요, 몇 가지? 왠지 소개팅 이런 거 아니야? 결혼?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너무 많아서 먹고 싶어요. 프로그램 컨셉이 그 주인공이 하고 싶다 이러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다 같이 해서 도와주고. 신경을 해봤는데 원래 중학교 때 제가 키가 작아서 축구로 전염을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스타일로 딱 활약을 하고 싶은데 하루만 해도 안 되잖아, 그게. 그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뭐예요? 스카이 다이빙.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부르는 거. 진짜. 슈퍼스타킹이나 K-POP 스타다. 해드리고 싶으면 웃는다, 이제. 29살 소녀, 인간, 김연경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연경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사실은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 부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항상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보면서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보고 싶다고? 네, 노래 같은 걸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성대결절이여가지고 그 노래를 이제 못해서 그 노래를 이제 못해서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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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우와! 랩?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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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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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엄마가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아니, 금님 말고, 금님. 조용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은 한어요하게 하고요. 나 같은 게 화려하게 안 해. things like her ok personal hair physically 아니야ultur zemgraf hypolia 그런 것도 기본이 어디 있어? 그러면 Ihr promotes us semester of a comedy. sonst how she tastes like we possess. 기본적으로 개그워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제시야 랩 한 번 보여줘 봐. 언니 갑자기 דs Gardena 나 가지. 아니 그건 긴 얘기가 아니야 박수 언니 여기에 버스 라면 벗겼어요 버스 라면 벗겼어요 언니 같이 김치집에서 만들어 김치집에서 만들어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매 순간이 내게 삼은 축제 난 내 박수 때려 춤을 출게 Only got one life to live 빈 조명이 거지 대음악이 멈춘 거 말할 수 있게 I did it my way 근데 제시야 이건 뭐야?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내 트레이드마크야 시동 거는 거야 그냥 시동 거는 거야 아 그치? 자기 트레이드마크가 있어 야 너 따라한 거 봤어? 가봐 해줘요 가봐요 가봐 해줘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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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귀여워 김연경 선수는 이제 며칠 있으면 터키로 다시 가야 돼요 2주의 시간동안 저희가 래퍼 김연경을 트레이닝할 시스템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너무 훌륭한 래퍼가 있잖아요 제시가 그래서 제시는 이 힙합 패밀리의 리더라고 이제 보면 될 거 같고요 오 제시 리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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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뭐 제목이 이렇게 하던데 지금 오 오 달라요 제시 리더 네 제시 재밌는 질문 좀 해줬어요 이랬는데 막 제시 주장하니까 오 달라졌어 TV 날 많이 보네 다양한 래퍼들도 또 좀 만나게 해줄 겸 오 그 저희가 조금 진짜요? 내가 다시 일하네 코스를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세 팀의 래퍼를 거치게 될 텐데요 김연경 선수의 래퍼 도전기의 엔딩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에 오실 래퍼 선생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클럽에서 조촐한 공연을 한 곡 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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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쉽게 보낼 줄 알았어 잘 생각해야 돼 일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거? 유백 안 나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점점 이렇게 돼요 진짜 유백 안 나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우리 그때 똥 쫓아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나 쌌어 똥 쌌어 아니 그럼 저희도 같이 공연을 해요? 그럼요 우리는 같이 한 팀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랩핑 해줘야지 에? 다음 주에 만날 래퍼가 메인 메인 선생님이시고 메인 선생님이시고 멘토가 될 선생님이고 다이나믹 듀오가 올 거예요 우와 우와 진짜? 우와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 아니 근데 다이나믹은 방송 안 하는 게 한국에서 최고 할 거야 최고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가사를 못 읽었는데 큰일이 되나 오늘은 랩의 기본기 및 스웨그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웃게 되나요? 존경이 의미가 되나요? 제가 볼 때 리스펙이 있어요 리스펙이 있어요 리스펙이 있어요? 리스펙이 있어요 리스펙이άν 리스펙은 리스펙은 인생과 인생과 인생의 인생은 인생의 은행 어? 누구야? 말을 해요 어? 쇼! 믿어! 어? 누가 있어? 누가 포크티 있고 봐도 돼요? 앉아계신데? 저 털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나 누군지 알겠어 저 털은 저번밖에 없어 약간 누구지? 누군지 알겠어? 누군지 알겠다 갓 있잖아 갓 신 누군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기운 어때? 진짜? 좋다 해야지 좋다 해야지 좋다 해야지 좋다 해야지 좋아요 어디 앉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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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닐 것 같아 키가 지금 만약에 그분이면 나 이 사람을 정말 잘 알아 바로 몇 시대? 드럼을 타 이거 직구 비와이 비와이 워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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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지 그 오빠가 나를 슬을 가르쳐 지금 생각으로는 잘될까 싶기도 하고 어떻가냐 이렇게 쉽죠? 뭐해, 더워 죽겠는데 이걸 왜 입고 있어? 아니, 알고 있었어, 오빠인데? 지은에서 누가 이렇게 입고 있어? 아니, 이 옷 하면... 언니, 알았어? 떠오르잖아 다 펄코트도 이번밖에 없어 아, 그렇습니까? 펄코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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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뭐지? 어? 랩? 랩? 오빠, 근데 오빠 아직도 선역에서 활동하시는 거... 아직 뭐 저기 저기... 되게 막 요새 애들 비와이나 뭐... 나도, 나도, 나도 근데 사실은 오빠가 원조야 그렇지, 오빠가 레전드이기 때문에 비와이랑 애들... 아니, 오라고... 아니, 오라고... 저희는 전화 좀... 아니, 오빠부터 전화를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애들... 번호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좀 믿음이 가요 근데... 김용일 선수가 표정이... 네... 웃음을 조금 잃으신 거 같아가지고... 어떤 래퍼 좋아하세요? 아하... 아하... 하... 하... 오빠는 아닌 것 같아 오빠랑 아닌 것 같아 지코... 지코 나왔어 지코... 지코 나왔어 지코 다이나믹 듀유 하하... 다듀유! 하하...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 힙합주하는구나. 저 힙합한테 약 사면 안 될 거 같아. 사실은 래퍼한테 랩을 배우면 랩을 못 배워요. 그들은 랩을 안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지? 알죠? 내가 아까 했던.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서를 해봤던, 제작자를 해봤던, 그래도 남의 배려를 좀 할 줄 아는, 저 사람의 약점을 장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랩을 그나마 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뭔지 3개월, 사자 느낌이 강한 게 나는데. 아니 근데 물론 옛날 시대지만, 1세대, 1세대. 1세대. 그렇지, 1세대. 지만 되게 잘 아셔. 음악 소리면 무시를 못 하는 게 음악을 되게 오래 했고, 우리를 다 이렇게 보면서 지제 제너레션도 다 보고, 선배님 말이 지금 다 맞아. 그래. 그럼 오빠, 우리도 약간 우리가 또 믿을 만한 게 좀 있어야 되니까, 누구누구 키워내셨죠, 오빠가? 아, 저요? C방? C.I.B.A. C.I.B.A. 큰일 났어요. KBS 제가 문 열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게 처음에 소호대. 아, 소호대, 소호대. 뭐를 잘 못 한다고. 네네네. 오, 소호대야. 네, 친구 따라왔다가. 최고지, 최고지. 그리고 이제 샵. 샵도 오빠가 가지고요? 네, 뭐 샤크라. 샤크라 맞아요. 오빠가 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년이 가도. 그건 이제 룰라지. 맞어, 언니. 춤은 샤크라 춤을 추면서 왜 노래는 룰라지. 아, 귀여워. 그리고 이제 디바. 아, 디바. 3&4. 3&4. 그것도 놀라운 노래야. 놀라운 노래야. 놀라운 노래. 이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브로스라는 이제 힙합 크루를 만들어서 이제 와이즈 패밀리와 함께 당시에 이제 무대에서. 그때 이제 펄을 입었어요. 맞아. 안 끌려고. 안 끌려고. 안 끌려고. 안 끌려고. 아, 않는 Dakar. 바보, 바보, 야! 멋있어. 텐레이브. 멋있는데요? 약간 이런 외계 랩 스타일. 어머, 그 호흡이 진짜, 드르마신 호흡이 진짜 멋있네요.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톤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게 플로우인데 이제 그거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자신만의 비트. 네, 그렇죠. 노래를 들으면서. 와, 근데 톤은요. 베스트죠, 톤은. 목소리 톤 베스트. 목소리 톤은 거의 렉시나. 디바의 지니. 오, 렉시도. 기본적인 것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럼 선생님, 저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의 약간 15분짜리 방법이 좀 있어서. 아, 15분에 완성되는. 네, 제시만 빼고.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짧지 않나요? 15분 안에? 아니요. 그러니까 힙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웩이란 단어. 스웩.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이게 스웩이 별다른 게 없어요. 스웩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삶, 그 자체. 여러분들의 그 삶, 그 자체. 여러분들의 그 삶, 그 자체. 스웩 이런 거. 어느 정도. 오, 잘 어울린다, 언니. 가. 개. 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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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는 뭐래도 느낌 느낌 있어 근데 되게 잘해주지 않아? 아니 근데 잘 어울리잖아 느낌 있잖아 아니 근데 잘 어울리잖아 약간 이렇게 된다 아니 진짜 약간 이렇게 돼 씌워주는데로 가만히 있어야 돼 모자 너무 큰 거 봐 쟤 좀 줄여줘요 이거 뒤로 훨씬 예뻐 아 저 그림 보는 거 봐 프로의 냄새가 난다 저거 봐 저 석핀 봤지? 야 디자인 선생님이네 진짜 아니 지금 호피까지는 자꾸 나를 보는 거 같아 저 호피인데? 누구지? 누구지? 저 난 아니겠어 상아 이거 한번 가볼까요? 얘가한테 잘 생각해라 잘 어울리는데 됐어? 야 얼굴이 뭐야 야 얼굴 빨개졌어 아니 저게 있어 이거 뭐야 이게 모자 쓴 때 또 다르네 아니 톤은 진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로 랩만 정확하게 다 씹어먹을 거 같은데 거의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처음에 놀래기도 하고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근데 오늘은 오히려 더 멋있다고 이 목소리가 막 이러니까 네, 멋있나 약간 이런 것들을 정해요 단체복 입은 우리 반 남았다 저희 우리 지금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요 우리는 옷비를 주세요, 옷비를 주세요 야, 모자이크 한 거 아니야? 모자이크 한 거 아니야? 제가 원래는 그냥... 오빠 이거 눌렀대, 이거 오빠 이거 눌렀잖아요 오빠 이거 눌렀... 아니, 나 완전 주방 하자마자 되는데 얼굴이 안 보이게 이렇게 눈을 뭘 가려야 됩니까? 아, 눈을 약간 가리고 약간... 뭐 같은데? 나 종료 통해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나 약간 종료 타고 갔어 아니... 잠깐만, 옛날에 그런 식으로만 그래서 나 따라갈 수 있어 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니고...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너무 너무 잘하시네, 다들 딱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 여기서 터지면 수록떡이 부릅니다 수록떡이 부릅니다 근데 이게 있다? 진짜, 눈빛도 그렇고 그냥 정말 잘 얘기하는 거야 터키 못 가겠다 숙하우 타신다 터키까지 포기하는... 아, 진짜 그런 거 안 되는데 이게 15분 안에 여러분들의 편이 결정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열고 계신 상태에서 아, 왜, 왜를 을 거예요 가, 괴, 괴, 나는 내 다는 내 나를 내 나를 내 맘을 내 밥을 베사세세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톤을 듣기 위해서예요 비트 없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진영씨부터 이렇게 쭉 돌아올까요? 가만히 가세요 네, 그럼 가, 괴, 괴, 나 를, 네 가만히 가, 괴, 괴, 나 를, 네 equals 라, 를, 라 랄, 랄,마 메메, 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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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셰스 셰스 와 웨이, 자 그리고 정불 오케이 고맙해서 고맙해서 진기형씨의 실로우는 가사를 되게 늘어지게 하면 돼요 늘어지게? 늘어지는 거? 굉장히 좋은 실로우 너에게 말을 하겠다 내가 이제 래퍼다 이런 식으로 오빠가 하면 괜찮아? 진경이 형은 주사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자기만의 슬로우가 될 수 있다 홍민경 씨의 슬로우는 늘어지는 거 민요리 한 번 가볼까요? 자기 느낌으로 가면 딱 발견해 줄게요 가, 그, 그, 나, 내, 내, 다, 돼, 돼, 라, 래, 래, 마, 매, 매, 바 참 정직하다 아유 정직해 이 슬로우는 정말 가역의 윤종신 같은 슬로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사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산말으로 지금의 비와이 같은 언니 제가 지금 대세예요 비트만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어떤 수액으로? 수액, 수액 맞는 수액으로 오케이, 알았어요 언니 자식 때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네 소리하고 잘 빠졌네 진하던 개가 웃어질 얘기였는데 응 수액을 맡고지 말고 응 응 막고지, 수액을 맡고지 말고 응 응 응 지란 또 응 가르친기 나는 왠이닦의 닭 두 뒤 까깎이 나는 왠이 닭 두 뒤 괜찮아 미 autant 어색 하세 아 하이 네 오우 하하 하하 자기만의 쪼가 있어서 자기만의 완벽한 백지가 아닌 상태예요. 그러면 이분의 플로어는 목소리를 짓누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누르잖아요. 눌렀을 때 맛이 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사 쓸 때 힘들어. 저 다시. 되게 전문가시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잘 찍었어요. 김숙 씨. 그렇죠. 좀 세게 가겠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레게 스타일 나 같은 랩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 분의 호흡은 약간 레게. 에 에 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가베게 나 뇌뇌 바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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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아부라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오래 해야. 바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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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돼. 야 쉬어 보이지? 가베베 가베베 바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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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경 씨의 스타일을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부담된다. 아이, 노 부담. 그냥 그냥 읽어. 그냥 읽으면 돼. 날 버려야 돼. 버려, 버려, 버려. 뭔지 했지? 아, 버려. 대신해. 난 래퍼다. 어? 난 래퍼다. 어? 난 대구 선수가 아니다. 갑니다, 가요. 갑니다, 가요. 식빵 하듯이. 네, 갈게요. 깍게, 탑세트, 다섯 회, 하세 회. 믹서를 통 진짜 멋있다. 소리가 위에서 논다, 약간. 위에서, 우와, 이렇게 좀 있지 않아? 여기 위에? 못하겠다, 부끄러워가지고. 아, 부끄럽다. 이 분의 플로우는 호스키한 걸로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 분은 되게 쑥스러움 때문에. 아, 네, 쑥스러움 있었죠. 비트만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는 법만 본인이 익히면 목소리가 그냥 나와요. 진짜요? 그냥 나와요. 감사합니다, 진짜. 자신을 갖고 한 번만 더. 지금은 톤이 끝에 가, 개, 개 이랬거든요? 가, 개, 개. 그리고 되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천천히 해도 돼. 다, 다, 다. 이런 포인트 같아. 가, 개, 개, 나, 네, 네, 다, 대, 대. 나, 네, 네, 다, 대, 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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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국문화 상단ingt. 처음 아플 때마다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 오빠가 가르치니까 달라진다. 사실 달라진다. 정말 자신감이 생기잖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리하려고 countries? 정말 베스트 톤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면 끝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는데 혜린이 왜 이렇게 꼬마 같지? 거기 혼자 가있냐? 근데 이분들 여섯 분이서 랩곡 하나 해도 되게 멋있거든요 왜냐면 다 플로우가 다 틀려, 손이 다 틀려서 여섯 분이 보니까 또 욕심이 났네 아 또 욕심이 나요? 이거 또 성공의 아이콘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라이모가 한 곡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곡이 좋아요 곡이 좋아요 라이모가 만든 게 있는데 곡이 좋아요 나중에 그 비트 한번 눈에 들을 쳐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뭐예요?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벌써 마지막 단계예요? 오빠 마지막 단계라고요? 네 마지막 단계요 아까 걸음만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단계라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10분간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가사를 쓰세요 라임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두 마디도 좋고 다른 마디도 좋고 쉽지 않다 정확하게 10분 재입니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라임이 있어야 될 거 같아 이 언니 그냥 막 쓰고 있어 지금 진경 언니 일기 쓰고 있는데요 지금 좀 이렇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시작을 열게요 비트에 나를 던져 나를 모르는 나는 남에게 줘 비트에 나를 던져 살다가 어디 기립다 진다다 모두가 너를 켜본다 자신을 소개하라 드롭 더 빅 이 시간에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저 오빠 진다 진다 오늘은 금요일 9월에 어느 날 슬람더 크노크 하러 여의도에 왔네 엑스 스몰 사이즈 옷 입을 줄 모른 이제 빨리 하는데 점심에 밥두그릇 먹은 거 후회하네 아아아아아아 말할 때마다 숨 막히네 아아아아아아 숨 쉴 때마다 숨 막히네 아아아아 앉을 때마다 숨 막히네 포기할 수 없네 스타일 그래 놓치고 싶지 않네 스타일 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아 언니 저 옷을 아니 플로우가 좋았어 어 이게 진짜 랩보고 사람들이 맨날 생각하는 게 그냥 으르르르 이렇게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언니 진짜 언니만은 사이드로 그냥 한 거야 잘했어 잘한 거야 진짜 진짜 잘한 거야 이거는 쇼미더머니에 나갔었을 때도 탈락은 되는데 생각보다 칭찬받을 느낌이 있어 evangelism 그러니까 언니들의 슬램덩 모두 다 채널 고정 10분만 보면 내게 다 반하지 귀여워 귀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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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플로어를 잘했어요 너무 라임 생각 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 언니 그냥 하면 돼요 아유 아유 언니들의 슬램병크 하면서 후! 자꾸 나에 대해 생각해보라 삶에서 별로 생각해본 적 없는데 왜 자꾸 생각하라 해 에라이 나보다 남들이 날 더 잘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움직여 에라이 에라이 뭔 말이 많아 난 그냥 나야 나 러미 러미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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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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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지 그때부터 언니들 하면서 가사를 썼는데 오우 아니 지금 우리 힙합 뭐해? 아 힙합하고 사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야 얘들아 힙합하고 사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야 얘들아 힙합하고 사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이거 진짜 두 시간 연습하고 나서 한 걸로 오해받을까 봐 난 너무 지금 와 근데 진짜 도박이다 이거 10분 만에 가사를 써서 했다라는 게 다들 와 와 너무 잘해서 웃음이 나 너무 야 이분들 와 아 브로스 잠깐만 엄마 잠깐 토자 하시려고 지금 저는 좀 짧게 한 번 봐봤습니다 라임을 한 번 맞혀봤어요 네 드랍 더 비트 드랍 더 비트 네 내 이름은 김숙 남들이 부르는 건 가수 내가 자는 곳은 하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반수 지금 하는 것은 자수 내 앞에서는 모두 하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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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으로 갔구나 아니 꽤 귀엽지 라임으로 한 번 라임으로 갔어요 라임으로 야 진짜 다 다르다 내가 보기엔 6명 야 이 레벨 범 하나 내도 되겠는데 진짜 잠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큰일날 진짜 편하게 아주 편하게 아 진짜 드랍 더 비트 비트 에이 오 많이 썼어 아니 잠깐만 그냥 알게 숙주로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편하게 안녕하세요 나는 백을 써서요 내가 이걸 왜 안다고 했을까요 내가 이걸 왜 안다고 했을까요 그래도 금을 위해 다같이 하자요 미랄 진경 김숙 혜리 제시 언니들 레슬렌던 그 여요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 여요 아 아 아 아 쉽지 않다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또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또 하려니까 또 다 하는 우리 김현동 선수가 너무 대단한 거 같아 우리야 3년이 다 하는 일이니까 터키 가지 마 내 몸으로 터키 가야 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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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목걸이 달고 이러고 있다 지금 4달 따야 되는데 지금 정신 차려 보니 금목걸이 달고 12시에 여기 정문회에서 만나요 계약서 갖고 올게요 아 아 오빠 또 남은 제 삶으로 넘는구나 야 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도 갖고 있는 거야 느끼가 지금 좀 모아도 네 좋네요 희망이 보이네 희망이 보여 흥행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스웩이 있어서 그럼 다음 선생님 또 오십니까 자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아 누굴까 상이 이번에 진짜 지컬 수도 있어 어떤 남자가 있으셔 나 남자야 멋지고 인디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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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시 간대 나 갈 거야 나 이럴 줄 알았어 닉네임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름을 좀 만들어 놓으면 정준호 오빠가 MC 민지처럼 그치 야 우리도 도끼 해머 이런 걸로 가자 드릴 드릴 나 MC 드라이버로 갈게 오 드라이버 좋다 오 확고추 준비 좀 세게 가자 그래 언니가 호미 가자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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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홍씨 홍씨 MC 홍씨 너 생각하는데 왜요? MC 아쟁 아쟁 약간의 게임인데? MVP 하면 멋있잖아 MVP가 나온 거 같아요 랩은요 사실 제가 항상 가르칠 때마다 말하는 건데 반주에 맞춰서 그냥 말하듯이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말하는 대로 하는 거라면 그것도 랩이야 나는 오늘 당신을 처음 만났어 말하는 대로 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좋아요 그냥 그런 게 스타트예요 너무 좋고 근데 거기서 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한 글자로만 맞추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일단 한 글자로만 하면 요 쑥 밥 먹었네 난 밥 먹었지 모음으로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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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보자기로 보이니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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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가만이로 보이니 그런 것도 돼요 천재가 천재 천재가 천재 그거예요 엄청 잘하네 천재가 나타났어 그거야 그거야 하는 얘기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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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분위기가 좀 업 차원에서 딘딘이 먼저 랩이란 뭐다 랩이란 뭐다 랩이란 뭐죠 비트가 있어요 여기? 다 있지 드랍드 비트 캠시 딘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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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씨 유 오비 세이 섹시 그러면 너는 될 거야 세 섹시 예 이런 게 라임으로 딱 이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비트를 한 번 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돌게요 이거야 또? 고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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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없이 돌아 프라이데이 슬랩아크 녹화하러 KBS 왔지 오늘도 우리 코디 갖고 온 XS 스몰 사이즈 나의 안티 마이 안티 너와 나의 안티 오늘 아퀴 아퀴 양경사수 정말 너무 고맙네 진짜 너무 창피해서 맞춰있어 근데 너무 호응을 안해줘 너무 호응을 안해줘 아니 이게 잠깐만 아퀴 알아 다른 이유랑 하나 있어 왜냐면 난 뭐하지 고홍씨 어김없이 돌아 프라이데이 슬랩아크 모카하러 KBS 왔지 오늘도 우리 코디 갖고 온 XS 다 그 생각인가 봐 뭐하지 아니 이게 너무 호응 칭찬 좀 해줘 봐 그럼 네가 다음으로 넘겨 칭찬을 아 지금 했잖아요 아니 다시 할게 다시 할게 그 다음에 다음에 계속 계속 징계임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써야 약간 생일 날 거 같아 근데 계속 나와 계속 징계임을 하고 아니 너무 잘해 징계임을 하고 MC 형씨 인 더 빌딩 Let's get it Oh my god 컴온 어김없이 돌아오 프라이데이 나잇 오 좋아 여백 That story 브라이데이 아프터누이죠 춤아 좋아해 춤아 좋아해 Chrysler 좋아가지고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the time 풍요팍의 생각은 저것만 더 줘 Okay Give me the time 예 다른 소개할 사람 이름 김투더 연 김투더 연 연투더 경 연투더 경 김투더 경 아무거나 그냥 노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MVP 오늘 오프닝을 마치고 진경언니가 폰번호를 땄어 폰번호를 땄어 나한테 종합김치하고 만두를 줬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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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 만두 잘 어울려 배구가길 잘했구나 배구가길 잘했구나 다시 한 번 생각했고 진짜 배구가 내 길이었구나라는 걸 또다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래퍼를 약간 부신 것 같아요 래퍼들아 진짜 래퍼들아 래퍼들아 렉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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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렇게 웃었어 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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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긴게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허미 베베 허미 베베 허미 오늘 다 졸려 너무 졸려 죽겠어 하나 둘 떨어져 나가 의자에 손 몸이 짚 빠져나가 의자에 손 몸이 짚 빠져나가 의자에 손 몸이 짚 빠져나가 자 분위기는 다운 분위기는 다운 우린 언제 업 해 바로 바로 업 해 아 언니 흑을 만들었어 지금 이거 흑이야? 그래? 흑이 뭔지도 몰라 사실 그게 어느정도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충분히 다듬기만 하면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래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재미있어요 목소리를 가지고 칭찬이라는 걸 많이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소리를 질러서 더 성대 개출이 돼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고마워요 딘딘 잘 가요 딘딘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딘딘 고마워요 딘딘 오늘도 수고했어요 할 수 있겠다 아 이거 난 쉽게 대답을 못하겠네 다른 거는 쉽게 대답했는데 난 진짜 잘하지 별로 어렵지 않아 나는 내 꿈만 빼앗는 꿈은 다 잘하지 다이나믹분들이 와서 되게 도와주시면 뭔가 이게 잘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많이 걱정돼요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배구가 편한 것 같아요 배구 한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빡치겠다 아까 했던 거니까 사랑하는 배구 하는 게 나을 배구 하는 게 나을 근데 나는 김연경 선수는 너무 좋은 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기 아까 밖에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언니 힘내요 나한테 힘을 주더라고 언니 조금만 더 파이팅 언니 날 좋아해 그렇다고 싫어 왜 그래? 팀원으로서 이제 참고로 하죠 네 언니 많이 힘들어요? 조금만 힘드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인데 왜? 우리 김연경 선수 어머니께 한 번 할까? 우리 김연경 선수 자연스럽게 저거 저거 목에 눕고 있는 너무 웃기지 않아? 이미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지금 지는 걸로 이렇게 이런 걸 입어야 그냥 우리 김연경 선수 언니 반짝이 자켓 입었어 어떡해 뭐야 입어봐 입어봐 술 취했다 막 이러면 막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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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마음을 비운 것 같아 지금 비었어 이제 비어지네 마음이 비어지네 자 안녕하세용 안녕 안녕 자 스타트는 연경님부터 가자 좋아해도 돼? 오케이 앞부분 진짜 오케이 귀한 거 내줬다 감사합니다 귀한 거 내줬어 잘했어 안개비 안개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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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st 조영 조명 조명 shop 조명 아 아 아 하 하 재킨 거 아니 차 systems 아니 차 sorte pat 사 원 Parce 아 택 택 괜찮은 아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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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린 그들의 열기 속에 흔들린 척을 맞춰 나를 천란하게 만드는 자, 진기 형님 준비하고 나 견딜 수 없어요 진기 형님! 사늘한 한 머리를 해! 소중한 말은 그대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손 소중한 디렉 속으로 높은다! 저거 되고 싶어 같은 배구 선수가 봐도 가끔씩 와, 와!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현경 선수입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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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쉬는 날 아 좋다 4년 얘기랑 진짜 좋아 1년 동안 한국에 간다고 12월에 들어오고 5월에 끝나면 아예 들어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걸쳐요 그때 완전 들어오면 저희 만나요 그때 만나요 안 힘들어 이거요? 오늘 좀 힘들긴 해요 제일 힘든 게 뭐였어? 무조건 랩하라고 프리랩하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김치만두 김치만두 김치만두, 전박김치 뭐 이러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갑자기 김치만두, 김치만두 김치만두, 김치만두 전박김치 전박김치 생각해보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김치만두, 김영경 선수 할 때 네가 다 넣어야 되나? 맞아, 네가 리더야 그전에는 행사 빼 그러면 행사 빼래 나를 위해 알아듬지 황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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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 가를 가는 게 낫겠다는 게 아닐까?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배고 서브 넣을 때 한번 팍 튀기잖아 왜 그러는 거야? 약간 그 간리듬 원래 뭐 그러니까 랩 할 때도 어? 어? 두 번 넣는 사람들 두 번 넣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튀긴 사람도 두 번 튀기는 상당히 있고 근데 손 안 아파 근데 저희도 휴가 갔다가 오랜만에 이거 하면 여기 멍들어요 그렇지 이걸 받았대, 이걸 한 거를. 팔을 받았대. 감당이 멍들었어. 진짜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받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하나 받고. 시끄럽게 멍들었어. 그냥 받았는데. 김현경 선수도 나중에 빛이 빨리볼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둘이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 딱 복식으로. 양효진 선수랑 둘이 하면 되겠다. 돼요? 그냥 이게 안 됐어, 우리가. 괜찮겠어요? 지금 카메라 다 나가고 있는데. 너는 안 돼. 그럼 수진 선수. 걔도 안 돼, 걔도 수비가 안 돼. 걔도 수비 안 돼. 걔도 수비 안 돼. 아, 그 선배 한 명 있던데. 아, 이 형 생각난다. 이 형 생각난다. 어. 말이. 너희도 수비가 안 돼. 다 공개했어요? 다 안 돼. 다 안 돼. 가만히 앉아 계셔가면서 한 세 명은 없는데. 없어. 같이 와서 혼자 해야 돼, 둘이 아닌 거야. 그럼 진경이랑 하자. 진경이 1억 좀 치고 옆에 들어. 아, 언니 1억 좀 치고 옆에 들어. 아, 언니 1억 좀 주는 거 아무도 턱으로. 아, 근데. 그니까 내 팔도 운동 안 했는데 얇지 않아. 근데 근육이 있어. 오, 있네. 힘도 힘도 있어. 이상해. 너 운동했어도 되게 잘했을 거 같아. 그러니까 나 운동은. 그러니까 엄마가 옛날에 다 오빠. 수색감 해가지고. 혹시 해야 돼. 새까문고는 뭐 하는 거야. 새까문고. 아니, 근데 얘가. 이런 게 다 지금 다 근육이야. 그래. 너 운동해야 돼. 야. 아, 야. 아, 야. 야, 진짜. 제 씨, 큰일 나다. 아니야. 내가 지금. 지금 이게 있어서 그래. 잠깐 잠시만. 잠시만. 국가의 영웅을. 진짜 무섭다. 오늘 빨리. 진짜 올림픽의 영웅이야. 아, 근데 어차피. 둘이 싸워도. 난 발빛이지. 아, 언니. 베이블부터 터키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진짜 놀러 가게. 저 지금 외로우니까 놀러 좀 와주세요. 심심하시면. 여행 가는 게 제일 부러워. 언니, 나 그냥 꼭 볼까? 터키, 터키, 터키 나.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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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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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랜만에 오셨죠? 네.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기억하세요? 아니요. 여기서 우리. 코요테 어글리. 원니스. 사실 좋아. 터키 쇼.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게 16년 영화인데 코요테 어글리라고. 생각난다. 여기가 뭐 먹으면서 얘기하기 좋았던 것 같아서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영경 선수도 우리 멤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지금 너무 친해졌어요. 네. 너무 좋아. 차 안에서 오면서. 우리 멤버 같아. 이렇게 친해질지 몰랐어요. 처음에. 촬영할 때 이렇게. 원래 제가 방송도 이렇게 몇 번 해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잘. 끝나면 다 각자. 약간 이런 분위기. 우리는 끝나도 되게 질척거리고. 일인다고 해놓고 막상 앉으면. 간단한 제작인데 막. 그 느낌이 약간 의리 있는 여자들이 모인다. 의리 같은 건 없는데. 질척거리고. 질척거리고. 각자 집에 돌아가는 거 취해야 돼. 질척거리고. 오늘 여기 재밌는 데 많은데. 끝나고. 가자고 또? 뭐 피곤하면 집에 가고. 질척거리시는 질척거리시는 질척. 피곤하면 다 돼. 어스트를. 어스트를. 다 같이 먹어 먹어. 해. 먹어 먹어. 허. 먹어 먹어. 해. 랄랄랄랄라. 먹어 먹어. 해. 뭐 제일 좋아해요? 음식 중에? 닭. 닭볶음탕. 다른 거. 다른 거. 닭을 하는 요리 저 다 좋아해요. 닭이 치킨 이런 거 좋아하고. 다음에 혈인의 집 가서 닭볶음탕이랑 한번 해 먹자. 휴가 언니가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닭을 하고. 근데 다음날 통화해보니까. 맥두 사들고. 쳐 들어오려고. 어. 미란이랑 한 잔 마셨어. 내가 그때 맥주 한 세 잔 먹었지. 응. 치에서. 언니 진짜 많이 드셨네요. 아 나 요즘 요즘 술 빨 줄 몰라. 아 맥주 배달. 아 치사랑을 먹고. 혜린이집 갈 거야. 그거 알아? 되게 기분 좋을 때 생각나는 사람. 둘 다. 혜린이. 야 혜린이집 가자. 전화해. 빨리 전화해. 아니 근데 이상하게 혜린이가 묘한 매력이 있는 거니. 사람을 되게 얘가 진중하고 애가 나도 한 장 이렇게 하고 싶은 날. 어. 혜린이가 생각이 나. 얘가 사람 말도 되게 잘 들어주고. 제시 아니겠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너 혼자 사는 게 안 나왔구나.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왜.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뭐를. 언니. 가서 나 좀 가요. 아니야. 그냥 내가. 흥력이 짧아. 이야. 균형의 모습 진짜 너무 좋네. 아직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음 주에도 또 봐야 돼. 아니 약간. 지금 빨리 출국하려고 일정을 당긴다는. 나는 아까 그 금목걸이 걸고 막연자실에서 앉아있는데. 반짝이 자켓을 막 찾아입고. 아니 그 반짝이 자켓을 왜 스스로 그렇게 찾아입은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해야 될 거 같아. 뭔가 해야 될 거 같아. 그 분위기가 아까 전에도 다 보니까. 랩을 어떻게 해 막. 들어가기 전에. 랩을 어떻게 해. 그런데 카메라 켜졌는데. 그보다. 야. 언니야. 저. 라미나 언니랑 전부 다. 갑자기 막 손그러지게 돼. 이리 와. 뭐야. 이 언니들. 아 진짜. 무형 치네요. 연예인. 조금 있는데. 경림 언니랑 친하고. 아 그러니까. 누구누구. 경림이는. 아 경림. 걔는 안 친한 사람이 없다. 경림 언니때문에 조윤성씨 만났어요. 아 조윤성. 아 조윤성. 어떻게 친하네. 맨날 그거라던데. 조윤성. 아 눈스테. 완전 어땠어요? 완전 이상해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딱 해가지고. 그걸 언니가 알고 이제 딱 했는데. 조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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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이 너무 높은데. 눈이 높더라고요. 그럼. 모자로 딱 쓰고 딱 앉아있었는데. 이게 궁금해요.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심을 받을 때에 좀 어떠세요? 그게 좀 부담이나. 슬레이 좀 달라. 개그맨들은 알아보면 너무 너무 그냥 편하셔 그냥. 나도 나도. 아 뭐야. 뭘 보여. 우리 아까도 주민들이 나한테 막 그래. 어 뭐야. 아 돈을 그렇게 보면서 이 아파트에 살아. 아 돈 벌어서 이 아파트 왔어요. 아 그래? 아 나도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지. 막 그래.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슬리퍼 씻고 막 찍찍 가. 그러면 아 뭐야 사진 좀. 얼굴 봐봐. 안 되겠다. 아니 다음에 만나면 해줘요. 그래서 나는 알아보는 게 불편하고 이러지가 않아. 진경이도 알겠지만 어렸을 때 데뷔한 애들은 약간 그런 걸 초월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랬을 때 엄마. 왜 사람들이 엄마를 다 알아? 엄마한테 다 아는 척을 해? 내가 덧니가 있었다는 것도 다 기억하고. 그 덧니가 없어진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시집 간 것도 알고. 다 나를 알고. 그러니까 약간 친척들 같지 않아 다? 그렇게 나냐?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거 같아. 어 약간 집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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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응원을 했는데. 맞아. 내가 배구하는 거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것보다 정말 알아봐 주시고 이러는 게 진짜 감당. 어떻게 이거 하라 씨 이렇게 맛보기로 하실 건가? 오케이 내가 해줄게요. 손으로 해 손으로 손으로. 안 돼 그걸로. 해봐 해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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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듣네. 아유 진짜. 너무 잘하는 거요. 아유 제시야 철 좀 들어놔. 아 blank. 아 그만 이런거 진짜 오랜만이야 이런거. 스티벅 complete. 엄마으로 처음이네? 아이고 제시야 이런거. 대표팀의 맏언니 역할까지 톡톡히 해대고 있는데요 팀의 주장을 맡기게 된 김연경 좀 화 안 내고 싶어도 애들도 이렇게 딱 하려면 좀 야단도 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아 엄청내죠 화낼 때 어떻게 심지어 언니들한테도 화를 많이 내서 언니 그건 해야지 똑바로 해서 그거 잡아야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했어야지 동생들한테는? 톡패드 애들은 온 사람도 많아요 울어 온 애들도 제가 너무 마음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마음이 있는 소리가 아니고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한건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서운하다고 말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언니들이 인정해주고 네 위치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서 형사씨에는 잘해 네 너무 좋죠 너무 잘 지내죠 잘 지내야 되게 재밌게 얘기한 동료들과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후배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근데 좋은 말을 해주시니까 애들이 과연 해도 과연 그럴 거라고 생각하나 한번 한번 전화 연결을 해봐 신혼도 떳떳합니까? 전화 연결에도 떳떳합니까? 너무 친한 애들이면 네 마음 말할 것 같기도 한데 누구예요? 자 그럼 전화 연결을 한번 어? 연결도 있대 연결도 있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잠깐만 연결에 들어 그YAN HAVE lifes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말투가 있어 그 사투리 약간 네 사투 excluding 연결을 좀 더 해주세요 아 Sparkita 그런иваемrent 不加임미가 시간 아니야 근데..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엄마, 엄마 잔소리가 무서워 많이 들어본 거 그거 말투인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말투가 있어요 그 사투리 약간 네, 좀 사투리가 용도를 좀 더 해주세요 알아두가 또 짱입니다, 지금 너 죽음이야, 너 죽을 죽음이다, 죽음을 해봐요 네, 죽음을 졌어요, 지금 어떤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지 궁금해요 외모 지적 외모 지적 야,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외모 지적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외모가 심원에 있었네요 무색긴 게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아, 자기가 이쁜지 아 이쁜지게 아닌 이쁜하니 이쁜지게 아닌 이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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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지적 말고 또 어떤 지적을 합니까? 아 저는 선배랑 선반데요 선배예요? 선배라는데? 진짜 선배야? 선배 언니 내가 선배인데 외모 지적을 한다고 해요? 선배 언니 뭐 지적을 했다고요? 외모 지적뿐만 아니고 엄청 간죽하네 간죽하네 선배님한테 김현명 선수 그래도 좋은 점 들어보고 싶어요 좋은 점보다는 단점 들어봅시다 좋은 점은 우리가 이미 알니까 나쁜 점은 계속 말하시길 네, 김현명 선수의 단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 같이 하려고 자기 혼자 하면 되는데 강요를 하는 강요를 하느라고 세렘만을 꼭 같이 해야 돼요?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선수들은 이제 자기 또 그게 있으니까 그치 그게 너무 멋있었는데 맞아 항상 이렇게 끝나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할까요? 어? 내가 도망을 명만 알아요 선배님? 김현명 선수 누굴지 짐작되는 멤버 이름이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이름 이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애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양효진이나 양효진 아니면 김수지 둘 밖에 없는데? 목숨 내놓고 얘기해요 후배인데 약간 그런 거는 양효진밖에 없어요 양효진 선수? 아니야 아니야 양효진 아니에요? 그럼 저기 혹시 겁먹으셨나요? 그럼 빨리 나가고 싶다고? 뭐 어딨라고? 자 뭐 어딨라고? 자, 그럼 여기에 누군지만 가르쳐주세요 이따가 자랑 하하하하 아, 진짜 맨날 앞에 얘기 이렇게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자 저기 누가 나오겠어 여러분 아, 맨날 잠시 후에 그분들이 함께합니다 어, 지금 얘기한 상태 준비됐죠? 안 나오는 게 날 거다, 나올 거 왜 직접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직접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진짜 반가워요 황현주에게 토스가 올라가면 여지없이 코트 부석을 강타했습니다 김수지의 소품이 김수지의 블록킹을 합소 짜릿하게 유세트를 따였습니다 중앙에서 양효지 끝장났습니다 현직 끝났습니다 토스앤샤위즈 너무 좋죠 잘 지내야 되게 재밌게 잘 지내야 되게 재밌게 잘 지내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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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나왔어요 진짜? 아니 진짜 이런 거니까요 진짜 비슷한 느낌이에요 선배 선배 정말 웃기고 싶듯이 언니 진짜 웃기고 싶듯이 동아내시네요 진짜 웃기고 싶듯이 진짜 어려워 보이죠 원래 이 언니들 원래 완전 얼짱이에요 얼짱 출신이 많이 많이 갔어요 진지 멀췄한 거구나 일단 오셨으니까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를 안녕하세요 현대관설 황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관설 양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국생명 김수지입니다 아니 셋 중에 누구랑은 제일 친합니까? 제일 친합니까? 수지랑은 저는 초중고 동창입니다 그렇죠? 초중고 동창입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에이스 그렇게 완전 친구네 너무 오래된 친구네 완전 친구네 다 아죠 서로 너무 많이 아는 중학교 때 은사님 따님이시라고 네 맞아요 오 네 아버님께서 유일하게 선배도 모르고 선배도 잘 말을 못하는데 그치 친구리가 엄청 많이 많이 양채는 너무 좋은 것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 라이벌이면서 얼굴 비슷했던 네 저랑 룸메이트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계속 룸메이트 아 얘 민지신데? 룸메이트면 언니가 심부름 같은 거 많이 시켜요? 요즘에는 안 시키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누워있는다고 뭐라고 왜 그래 정말 장난스러기 근데 팀에서 어느정도 얘가 팀에서 주장이거든요 지금 현대건설이라는 팀에서 주장되고 지금 연봉퀸이에요 아 얘가 머리가 컸어요 한 톤 잡았네 제가 머리카면 야 뭐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네 언니 딱 하더니 지금은 이거 좀 해라 저거 이거 왜요 변했어 머리가 커가지고 애노분이 엄청 지금 연봉퀸이에요? 네 국내에서 연봉퀸이에요 국내에서 와 이제 같이 방 쓰기 싫을 것 같은데 룸메이트 하기에 아닙니다 방 쓰기 싫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김영선 선수는 일단 래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매니저한테 그랬어요 랩에 랩을 해보고 싶어요 퀸서씨 랩을 좀 잘합니까? 어때요? 길 가다가 갑자기 간판을 막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게 얘 이러면서 간판을 보면서 계속 랩을 이어서 즉흥랩이라고 아 콩돼지 바비큐 네 이렇게 다 떨렸어 다 떨렸어 여기 찍고 왔는데 다 떨렸어 프리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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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무슨 프리랩 안녕하세요 랩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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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경 선수 진짜 중학교 때 시절 약간 후보였을 때 좀 많이 모잘랐어요? 아니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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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죠 실력이 실력이 많이 모잘랐네요 부족했네요 부족하진 않았고 작아서 언제 작았어요 저는 원래 컸고 이만큼밖에 안 찼는데 이게 점점점 큰 거거든요 근데 항상 뒤에 있으면서도 모자라지 않는 선수라는 그 느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가 원체 좋으니까 이 키를 실력으로 커버하는 아버님이 선수로서 봤을 때 김현경 선수를 조금 더 예뻐하는 것 같거나 이랬을 때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아빠 성격이랑 같이 무뚝뚝해서 그렇게 서운하진 않는데 연계가 이제 터키에서 가끔씩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개 웃음을 해요 잘 웃지도 않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사이벌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거 들고 사진 하나 찍자면서 자기 잘못 나왔다고 다식 찍자고 막 아 그랬땐 조금 아휴 딸 다 필기 소용없다 이렇게 너무 멋있어 근데 나는 그냥 이게 듣는 게 솔직히 너무 신기해 재밌어 이게 선수들은 나는 되게 신기해 우리가 왜 신기하냐면 우리는 운동하는 것만 봤잖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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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밖에 안 듣다가 저거 저거 길게 애기하니까 신기해 아니 저는 올림픽 이런 취업 화면에서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깐 너무 나 진짜 웬이데스 난 우리 베스트야 서fer 아까 그거 누가 얘기하셨죠? 같이 세리머니 꼭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표현력이 얘보다는 떨어지니까 얘는 막 그렇게 하자고 막 비행기 가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화나는 막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막 약간 사람을 좀 성가시키 하자 세레모니가 개발패를 좀 하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득점을 하면은 묻혀요 이게 세레모니 없으니까 아 이러니까 카메라가 이게 안 잡히고 내가 잘했는지 누가 막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내가 했는데 왜 그걸 왜 네가 표현을 안 하냐 그런 것만 보면 다 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맞아요 세레모니는 막 뭐에 떨어요 자 전북현으로 기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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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점 하μέ penet массы 기득점 기득점 주먹으로 싸운 적은? 공적은 있어요 공적은 있어요 몇 살 때? 고등학교 때 샤워를 하다가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샤워를 하다가? 몇 살이 어디있어? 몇 살이 어디있어? 하루 잡을 거를 잡으려고 몇 살이 이러지? 다른데 잡으면 되지 아 웃기다 웬만한 다들 힘이 사실 좋잖아요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 멱살 한 번 잡히면 진짜 배구관 치듯이 그냥 때려 진짜 근데 배구성들끼리는 인디언밥은 안 하겠어요 생일 때 생일 때 생일 때 한 번 맞아보자 인디언밥 한 번 맞아 봐 한 번 해보자 인디언밥 내가 언제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인디언밥 맞아보겠어 이거 이걸 잠깐만 손이 몇 개 올라온 거야? 몇 개 꽉 찼는데? 나 꽉는 줄 알았어 한 번만 해봐봐 진짜요? 되게 걱정하네 어느 정도 세게 연이 내 인생이 진짜 생일 시시시작 아 아 아 아 언니 공동 우와 미란아 너 좀 졸린다고 했지 아니 아니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너무 시원해 앉아서 하길래 아니 너무 시원해 약간 마사지 같은 느낌이야? 뼈에게 맞춰줬는데 하나 둘 셋 넷 우와 난 나 좀 들어줄까? 걔보다 시원하지 않냐? 아 진짜 약간 치료 기치료 진짜 완전 시원해 아니 근데 좀 살살해 준 거 같아 죽을 거로 당연히 살살해 주지 야 진짜 시원해 아니 근데 앉아서 때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그런 어떤 마사지보다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되게 두꺼운데 야 너 끝까지 안 받았지 아니 시원한데 우리한테 화내면 아 얘 3개 테레를 해야 돼 화내면 어떻게 맞고 정신 차려야 돼 제시야 진짜 괜찮아 안 되겠다 진짜 제시야 금방 겠어요 제시야 아니야 제시야 맞아볼만 해 3개 맞아 맞잖아 진짜로 손이 너무 커 신경하면 어떡해 진짜 너무 좋아 예예 집안 싹 빠져 지금 예예예 시원하지? 시원하지? 되게 뭔가 귀 문양이야 하나 진짜 좋아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약간 어찌는 진짜 나쁘지 않아 진경아 나 진짜 추천한다 나한테 언니 나 나한테 너무 좋은데 이 느낌이 느낌이 좋아 산삼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어 몸에서 지금 열이 나잖아 삶 이런 거 비싼 거 얼굴은 없다니까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여자한테 팔씨를 진 적이 없거든? 여자한테 팔씨를 진 적이 없거든? 오, 좋겠다. 아니, 나는 거의 남자들이야.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한 번 그냥. 하자, 하자, 하자. 저기, 누가 잘 쐬어요? 우리 팔씨를 다 탄 사람 먹는데? 말이 돼, 이게. 손이 이만에. 제일 약한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아, 진짜? 아니,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약해요? 내가 제일 약할 것 같은데. 앤수로 와. 약한 사람은 그냥 보자. 앤수로 와. 약한 사람은 그냥 보자. 한 번만 보자. 이게 진짜 약해요, 이게. 신기하다. 이게 뿌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기는 건 약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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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만 잘 써야 되는 거야. 이거 한 번 해볼까? 그래, 언니 한 번 해봐. 아, 나 또 국가대표 이기는 건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 언니가. 이게. 아니, 손 자체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 약간 기가 느껴지지 않아? 기가 있는데? 자, 갑니다. 일단 하고. 자, 오. 제가 할게요. 해주세요. 봐주지 마세요. 먼지. 봐주기, 어깨. 시작. 으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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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 살짝 지금 힘이 빠진 상태라 해. 자, 바로 넘어가자. 힘 빼세요. 재시 씨 힘 빼세요. 준비, 시작. 재시 손 두고 있다. 시작. 힘, 다 naprawdę. 낙지 잡지! 곧 옆에 밭에 저래서 가봐 아니 근데 너 형 반칙 쓰더라 아까? 진짜 키만 조금 작았으면 진짜 이게 뭐라고 또 쳐서 내가 선수를 해야지 안 그래 자 반칙하게 어깨와 자 업종 당당하게 세기의 대결 미디어 3배속 들어가야지 동갑내기 한판 승구수 칠 칠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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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오 잠깐만, 제시야! 한 번 더! 한 번 더! 잘해, 제시야! 제시야, 한 번 더! 너한테 지금 남자들 누구야, 도대체? 참... 가자! 남자들한테 생겼다고 하면 또 뭐야? 잘해, 잘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언니, 좀 지노여, 저거 그래! 비밀하야 씨 좀 알려주세요! 하나 얘기하면... 뭐야, 또... 드라낼 떨고 있던 거... 주말 그때 월드컵 했잖아요, 한국에서. 8년 지 얘기하래? 2002년에 주말에 와서 저희 거리 응원해 보고 싶어서 그때 또 나간 거예요. 6명이서 나갔는데 그때 어릴 땐 머리가 다 커트여서 짧으니까 남자 학생들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어떤 남학생들이 좀 별로였나 봐요. 따라오더라고요. 몰랐는데... 6명이었는데 이제 따라오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3명, 3명 갈려진 거예요. 저랑 연경이는 선배 언니 따라가다 보니까 쿨습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저희 쪽으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제 언니도 무서우니까 제 친구한테 전화를 계속 했어요. 이리로 오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야, 전화 끊으라고... 막 이러면서... 무서워! 하더니 안 끊으니까 언니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남자들이? 네. 남이 왜 때려? 다 남잔데요? 그냥 시비 걸었어요. 아, 변경해서... 까분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때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소리를 들렸는데 너무 뭐냐면서 발로 한 대 쫙 차더라고요. 어머! 발로 한 대 쫙 차더라고요. 어머! 여기 발자국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왜... 왜 이렇게 때려? 얘 진짜... 차려서... 가만! 차려서... 가만! 이렇게... 이렇게... 진짜...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이럴소서... 내가... 그때도 얘기한 게 너 어디 있었어? 그 전에... 나 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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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후배 후배 잡투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많이 와서 가만히 있어. 아... 아... 실행 무거지. 근데 그 와중에... 막상 공부 상기 내면... 그... 나머지 3명 애들이 대학생 오빠들 또 데려왔어요. 그 불고랑마 단체니까... 막 그런 거 있으면 못하게 하잖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막 왔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그때 또 입 터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 오빠가 잘생겼다면서... 아...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그 애들은? 잡았어요. 그게 이제... 저 아빠...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소문해서 데려왔는데... 이미 많이 맞아있더라고요. 그 분들도. 누구한테? 초배에... 오빠가 이제... 먼저... 혼을 내주고... 그 후에... 그 후에... 한 명은 막... 기부싸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니... 이거... 근데... 저희도 피해자예요. 아... 그런 애들은... 어디 가서 깐족거리다가... 또 맞는 거야. 저희도 피해자예요. 아니... 지금은...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4명 가다가... 약간 그런 상황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 제일... 제가 기억할 routine... 정 hic Re bells 헉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너무 이제 준비를 많이했는데 레들란즈전에서 사실은... 그대... 너무 아쉬웠잖아요. 결과가... 그때... 없되었는지... também 네덜란드랑 하기 전에... 전주훈련은 네덜란드랑... 경기를... 연속경기를 했어요. 미공식 경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경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아쉬운 거예요. 좀 할 만한 상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개의 서브의 수를 대한민국이 터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서브가 오늘도 꼭 나오리라 믿습니다. 선수도 손에 맞고 떨어지는 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네, 충격할 수 있어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기 매치 포인트를 이용합니다. 자, 네랄란드 오른쪽. 자, 공격이 되면서 경기 끝나는데요. 대한민국 기본대회 돌풍의 팀. 네랄란드의 100을 넘지 못하고. 8강 진출이 좌중됐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솔직히 좀 실감이 안 났어요. 딱 끝나자마자 진짜 끝났나? 이게 끝이 아닐 것 같고. 왜 예선전 때처럼 다음 경기가 있을 것 같은데. 랑커로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왔는데. 끝날 때 근데 언니가 이제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정말 다들 수고하셨고요. 갑자기 언니가 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솔직히 언니랑 지내면서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4년 전에도 울었다고 했는데. 엄마랑 그냥 문자를 하다가 혼자서 울었다고 들었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때도. 4년마다 온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4년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놓고 온 건 영화 보면서 한 번도 우는 걸 못 봤어요. 추승을 해도 감동의 눈물도 잘 안 흘리거든요. 당연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감수성이라는 게 좀 풍부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했던 게 필름처럼 딱 딱 딱 딱. 그렇지. 네, 딱 오더라고요. 이제 오고. 그냥 그 선수들이 너무 고생한 걸 아니까. 누구보다 가내면 같이 느꼈으니까. 그거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거의 매달만 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상사 선생님 고생한 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다 울었어요? 폭발이 없었어요? 오니까. 저 때문에. 아동도네가 울던 우니까.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참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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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때는 진짜. 같은 동료가 봐도 멋지다. 라고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예스. 언니가 이렇게 솔직히 겉으로 엄청 틱틱거리면서. 시크해. 네. 진짜 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애들도 많이 울렸다고 했잖아요. 진짜 들어오는 그 신인 애들을 한 번 울었었어요. 그 정도로. 언니가 그냥 쭉 말을 던졌는데. 갑자기 진짜 얘가 울어요. 그러면은. 언니가. 효진아. 빨리 처리해. 빨리 처리해. 빨리 처리해. 빨리 처리해. 빨리 처리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처리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감동을 받았던 게. 아시안게임 때 단체로 회식을 하다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연습을 못 나가고. 딱 있는데. 딱 잡아서 이랬는데. 배에 핫팩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와 줬나 보다. 이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효희 언니가. 야 그거 연경이가. 어 그거 찾아가지고. 너 갖다 주려고. 얼마나 또 저기 있는지. 아냐 하면서. 티티코로 너 다 해줄 것 같아. 다 핫핀하네. 아이고. 츤데레 같은. 아 그렇지. 약간 마음이 좀 느껴지는. 또 여기. 선배님.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후배였잖아요. 얘가. 계속 계속 후배였고. 근데. 이번에. 얘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응. 허벅지. 또 찢어져서. 근육통 오고. 아니니까.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뭐 그랬었는데. 좀 쉬면 되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주장으로써. 안 쉬고 계속. 참고 하는 거예요. 연습은 쉬고. 시합만 해도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 연경이가 이제. 진짜 많이. 어른이 된 것 같다. 좀. 우리랑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허벅지 어디가 찢어졌던 거예요? 찢어졌기 보다. 양쪽 다. 제가. 안 좋아졌어요. 근육이. 계속 그게. 5월 달에 이제 예선전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올림픽 전까지 계속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아. 그럼 좀 쉬지 왜. 계속 연습을 해. 더 하고다가. 제가 빠지면 연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하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많이. 이제 쉬어가지고. 아. 아. 멋있네 진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김용성 선수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이 알지 이제. 어. 이제 다 알 것 같아. 너무 많이 알지 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멋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의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바쁜 입장 속에서도. 공만 없이 그냥 훅 나와주셨거든요. 아까 저기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큰 분들이. 아이고. 한 번씩 해주세요. 제가요? 어. 이런 얘기를. 방송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뭐 가서. 감동 받았었던 적이 있냐. 아. 그치.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연잔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앞으로는 진짜 아프면 쉬면 안 된다고. 갑자기. 아직 아프면 쉬지는 못하겠다. 그렇지. 미리 이렇게 얘기해봤으니까. 아빠도 차고 켜야 되는 것 같아요. 왜 후배들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진짜. 엄청 후배들이 다 이걸 보고 계신 거거든요.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브이리그도 개막을 한다고 하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올림픽 때도 엄청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또 브이리그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경기장도 많이 찾아와주시면. 선수들이 더 많이. 힘나서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아. 우리 양재 선수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 브이리. 하여. 몇백. 브이리그. 가만히 또 예쁘게 나오려고. 하하. 하하. 괜찮은데. 셀이프가. 텍리러가. 진짜. 턱에 끝나고 기금을 시험 한 번 치자. 좀 그래요. 불기구도 많이 재미있을 거니까요. 경기장 많이 찾아오셔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경 선수도 외국 생활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조금 관심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고마워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이거 한 번 할까? 다. 화이팅! 이거 또 해? 진짜 시원하다. 진짜 귀하다. 진경아. 진경아 너무 귀여워요. 언니 진짜 아기가 귀여워. 왼쪽부터. 주장해주세요. 시작. 그냥 단단하게 쓸 수 있어. 단단하게 써도 다 나오지. 우와. 진짜 멋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신선이도 없던 옷이에요. 진짜 멋있다. 네. 아, 진짜 귀여워. Show me the beat. 네! 지금 엉망인데 걱정난대요. 춤추고 싶다. 단단하게 생각난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 어떡하냐. 나도 몰라. 나 앉아 있을게. 나 어차피 편집이야 이거. 동편집. 뭐하려고 뿌려 이런거를. 뿌리지마. 이거 뿌리지마 이거.